가겠습니다. 이제 공무원 윤리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거는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특히 공직자윤리법이 제일 많이 나오죠. 공직자윤리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다음으로는 징계 징계 부분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보셔야 될 텐데 이게 법 개정 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법 개정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반영을 좀 해가면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법 개정이 최근에 너무 많아가지고 국회 논다 그러잖아요. 계속 안 놀아 정말. 국회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내막을 잘 안 들여다보면 되게 노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언론의 보도가 많이 안 되면 잘 모르니까 법 개정 못 쫓아가겠네. 그 아까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찾아봤더니 참 앞에서 국정원 기조실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무직으로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좀 했습니다. 국정원법까지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질 않으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다시 또 질문이 들어와서 찾아봤더니 이제 국정원법이 지금도 일부 개정이 돼 있고 2024년에는 완전 개정되거든요. 그때는 차장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요. 그거까지는 뉴스에 나와서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기조실장을 올려줘서 올려줘서 이제 차관급으로 올려준 거죠. 정무직으로 이제 직제를 좀 개편을 좀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 이제 그거 지금까지는 별정직으로 우리가 공부해왔던 부분인데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요. 국정원 이름도 바꾼다고 그러고 막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꾸는 것은 뭐 논의가 진행 중인 건지 끝난 건지 뉴스는 크게 나왔었는데 근데 아직은 뭐 바뀐다는 확정 보도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어쨌거나 그 내부의 조직도 바꾸는데 그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국정원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정원이 옛날 뭐 안기부 그 전에 저기 중앙정보부 시절에 국내 정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이 좀 권위주의 정권에 활용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없애는 과정이어서 국내 파트가 없어지니까 차장도 한 명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 부분하고 경제 정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외 정보 이런 거 스파이 잡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영역으로 이제 전문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직제개편이 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법이 바뀌는 것을 조금만 방심하면 쓱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되게 나오는 건 국정기조실장이야. 과거에 이게 기출이 됐었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게 맨날 다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도 매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거, 교재할 때마다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죠. 사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매번 확인해 보는데 여기 지금 이제 공직자윤리법도 최근에 이제 작년에 LH 사태 지나면서 법 개정이 돼가지고 공직자윤리법도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를 좀 열거해서 봤잖아요. 다섯 가지라고 해서 봤었어요. 다섯 가지라고 해서 봤는데 플러스 완이 하나가 더 생긴 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법들 중에서 공무원윤리관련법 중에서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정보를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공공기관, LH도 포함입니다. 공공기관도 들어오니까 공직자윤리법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LH 방지법이 공직자윤리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LH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직자윤리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부동산 부분은 사실 빼고 뭐만 있었냐면 주식에 대해서 백지신탁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산에 대해서 주식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동산은 좀 봐주는 이런 경향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사실은 좀 건전해지려면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투자를 통한 그런 이익의 배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고 부동산 가치 더 이상의 가치를 더 크게 창출할 수 없는데 제한된 대상을 놓고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거는 투기성이 강하니까 이런 거를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제 인식 자체가 부동산은 좀 허용적이고 주식은 좀 되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공직자윤리법에서도 주식에 관련된 건 예민하게 미리 반영해놨는데 부동산은 오히려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반영돼서 이번 시험에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출은 없죠.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유의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게 따로 생겼어요.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그 다섯 가지라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있었는데 그거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따로 또 만들어진 거죠. 이해충돌방지법.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파생된 거라고 봐야 되냐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짝꿍을 뭐로 보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부정청탁금지법을 짝꿍으로 봐요. 부정청탁금지법을.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은요. 공직자가 외부의 어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외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요청 때문에 요청 때문에 이제 그 요청으로 인해서 부정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법이야.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주니까 공무원도 좀 편해지죠. 그러니까 누가 청탁을 하면 아는 사람이 청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좀 봐주라고. 그럴 때 야 요즘에 큰일 나. 그런 거 봐주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이 법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럴 수 있는 근거. 그죠? 이게 없을 때에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대가성을 막 입증해야지만 형사처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대가를 치러줬냐 안 치러줬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었던 내용을 법률로 끄집어 올린 건데. 그죠? 연회에 300만 원. 한 회에 100만 원 이상. 그냥 금전거래가 있으면요. 그냥 처벌해요. 공무원이 그런 돈을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그 돈 받고 뭘 해줬는지를 입증 안 해도 그냥 처벌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쵸? 그게 정상적인 무슨 상거래를 하느라고 그랬다. 그런 거는 내버려 두지만 가족끼리의 생활비 거래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타인에게 의심스러운 돈이 1년에 모아서 300만 원 이상. 이렇게만 가도 처벌 대상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의 청탁을 방어할 수 있는 논리도 되는 거예요. 큰일 난다. 나도 죽고 당신도 죽어.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예전에는 주면서도 서로 대가성이 없이 일이 처리된 것처럼 우리가 꾸미자. 이럴 수 있었다니까. 돈 받은 거 걸리면 그거는 우리가 친해서 그냥 주고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뒤로 이렇게 일 봐준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무관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고리를 수사기관이 찾아내야지만 처벌이 가능했어. 그걸 어떻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차를 두고 하거나 하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공무원 자기 스스로 내면의 욕구. 이거를 차단하도록 강제화한 거예요. 바깥에서 청탁이 들어오는 거 말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자기익을 쫓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방지하는 거죠. 이런 것을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위를.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그게 공직자윤리법에 살짝 얹어져 있었는데. 그걸 별도의 법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 변화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자 이제 그런 정도 공무원 윤리 관련해서 근무 규율 등 공무원 윤리 관련해서 그 두 가지가 변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해왔던 대로 쫓아가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정척중립과 신문부장은 앞에서 좀 얼추 얘기가 된 얘기라서 빠르게 좀 지나가는데요. 공무원에게 정척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게 뭐냐 그랬는데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 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 무관심을 하라는 건 아니죠.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또 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선 투표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누구를 하든 어떻게든 찾아내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나라의 발전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겠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선택해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하셔야 하고 그런 거고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정척중립을 요구한다는 게 정치에 관심 끊어 이게 아니죠. 아니 행정도 정치 영역의 일부분이에요. 정치에 관심을 끊을 수 도차 없는 것이고 건강한 관심을 갖고 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것도 그걸 막을 수 없죠. 한 명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만 잘하면 돼요?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직무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과거에 뭐 국정원이니 어디니 이런 데에서 직원들이 특정 정파의 당선을 위해서 활동해줬던 일이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처벌 대상에다 처벌 받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거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파적인 이익을 내 집행 과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치적 중립성. 그런데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충분히 형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정당 가입이 돼 있으면 정당 탈당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이 될 때는 탈당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제약까지도 두는 건 우린 세게 제약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구사회는 이제 얘네가 민주주의 한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다 자기 활동 사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을 해줍니다. 공적인 영역에 그걸 묻히지만 않으면 된다. 철저히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독재정권 지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중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 가입도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제가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났거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났어요. 너무 많이 보면 이승만 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는요. 지금의 어떤 뭐 이제 청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윗세대 정도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가 전두환 정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정치적 중립에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뭐 시간이 별로 안 지났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게 정치적인 그 역간주의에서 이게 이제 행정의 전문성이 이제 잘 안 지켜지니까 전문성 확보하려고 정치적 중립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공무원 집단이 정치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무원 집단이 어떤 특정 정파의 이익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아니 전체 국민에서 보면 정파는 나눠져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 국민의 공복으로서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 지나갑니다. 이제 그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자 윤리제도로 가서 여기서 이거 바로 좀 볼게요. 딴 것보다 466번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문법상의 공무원의 의무도 같이 섞여서 이따가씩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텐데 이게 국가공문법상의 13대 의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은 재직 중에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죠. 비밀 엄수의 의무.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또 나눠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신분상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건 신분상의 의무예요. 공무원이 내 직무와 관련된 거든 아니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이거는 밖에서 함부로 누설하고 다니면 안 돼요. 누설하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들은 여러 얘기도 있지만 그걸 강의할 때 제가 안 써먹는 게 많아요. 그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뒤에서 살짝 얘기해 준 것까지 다 제가 떠들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 그것은 일단은 정치적 중립이래요. 비밀 엄수의 의무는 어디 가서도 직무를 하다가 알게 된 거나 혹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서 알게 된 것들은 전부 다 발설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고요. 직무상 의무는 지금 현재 일 볼 때의 의무예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의무고 공무원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국익 차원에서 바깥으로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돼. 이런 거는 이제 신분상의 의무의 한 가지죠.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랬는데 좋은 얘기네요. 환경 보존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환경 보존해야 되긴 한데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13대 의무에 들어올 얘기냐. 그렇죠? 네.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13대 의무에는 전혀 들어왔지 않습니다.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공무원. 또 이거는 우리 헌법상의 가치예요. 헌법상의 국민한테 보장해줘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13대 의무에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그럴싸해 보여도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 행위의 금지가 나오죠. 그렇죠? 겸직금리 및 영리 추구의 금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직무상에 연관성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겸직을 하게 되면 연관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적 이익을 또 도모하게 되고. 그래서 금지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친절 공정의 의무라고 하는 것도 직무상의 의무로서 봐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요. 뭐가 나왔냐면 요거가 나왔어요. 공직윤력보를 위한 행동강령이 나왔습니다. 공직윤력보를 위한 행동강령. 요 행동강령은요. 강령이라고 하는 게 령 자가 들어갔잖아요.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이 법률 자주 인용되는 법률이죠. 그 법률에 의거해서 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 같은 거는 못둬요.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이 형사처벌 규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법률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1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행동강령에 나와요. 그렇게 거래하지 말라고. 근데 그건 법적 감지성이 약해요. 행동강령이라서 그냥 선언적인 거야. 그래서 그걸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청탁 방지법에다가 거기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사처벌 가능하게. 그건 법률이니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놓으면요. 히틀러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대통령 맘대로 형사처벌 규정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 그렇게는 안 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막 서로 여야가 공방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지. 절대 누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에게 뽑힌 사람이긴 하지만 혼자 독단을 할 수 있잖아요. 복수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니까. 국회는 그래도 300명이 모여서 하니까 누군가는 반대하고 여론전도 펼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되는데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게 하면 지멋대로 할 가능성이 많죠.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독재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대통령령 레벨을 걔네들은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명령의 형식으로 처벌 규정 같은 거 다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로 독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돼 있다는 그 법적 지위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대통령 행동강령이 왜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이 왜 강제력을 못 갖는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기준으로 작용한다. 작동한다. 이렇게 하는 건 맞는 얘기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나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안에는 또 그거를 각 부마다 부마다 또 부령 정할 수 있잖아요. 니네들도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또 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파생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출문제에서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90년대부터 집중 제정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연도 공격 들어와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공무원 징계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공무원 징계. 이거는요 딱 진짜 암기 영역이에요. 암기에서 벗어난 건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469번 한번 볼게요.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직위해제, 간본, 견책으로 구분한다. 직위해제 아닙니다. 여섯 가지의 징계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직위해제나 아니면은 또 이제 대기명령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직권면직이나 이런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게 일종의 처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정식으로의 이것은 징계 종류는 아닙니다. 정식 징계 종류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의 직위해제 빠져야 되고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이명권자 또는 이명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에 장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는 거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징계 수위를 뭐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이것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각 이명권자 또는 이명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은 이거를 실제 집행을 해야 돼요. 파면 조치를 취하고 해임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뭉개면 안 되죠.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뭉갤 수 없죠. 그렇고 그 다음에 강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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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는데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맞는 얘기인데 이제 뭐를 안 써줬어. 한 계급을 낮춘다는 얘기를 안 써놨어. 그러기는 한데 그 말은 빠졌지만 뒤에 있는 게 틀리진 않아.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지. 원래는 약간 애매하네. 왜 그 말 안 썼지? 하지만은 모든 걸 다 써야지만 답이 옳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승급이 금지되는 것도 다 써줘야지. 18개월간 승급이 금지되잖아. 그런 내용을 안 했다고 강등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니까 아주 핵심적인 걸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헷갈리지만 1번이 확실한 답이잖아요. 그럼 1번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희한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3번은 이렇게 하면 좀 이건 오류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냥 3번을 써. 그러니까 나중에 오답이다. 복수정답이다.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럴 이유 없어요. 객관식은 가장 답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3번 이렇게 쓰면 이건 좀 이상하지? 판단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1번은 아니지 않나? 그러면 1번은 확실하게 답을 체크하고 나오셔야지. 이상하게 3번도 답이야. 2개 체크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중도 맞는 답을 찾으시면 돼. 자 그리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이라 그랬고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에 전액을 감한다 그랬습니다. 간봉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간봉. 간봉의 기간은 최대 몇 개월이죠? 3개월. 이것도 1에서 3개월이고요. 보수에 얼마를 감해요? 3분의 1. 3분의 1을 감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견책은 일종의 경고라 그랬죠. 경고. 주의를 주는 거.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제일 경징계인데 승급은 또 그것도 제한은 돼요. 견책만 받아도 6개월 승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호봉제에 적용되는데 승급도 안 되고 그러면 그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 6개월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아무튼 신경은 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신경은 안 받아야 되지. 공무원은 일단은 기본적인 그 규칙 준수를 잘하는 사람이 좀 해야 돼. 이게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을 휘말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지나갑니다. 공직부패를 살짝 좀 보면서 여기도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공직부패 공직부패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는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회가 경직돼 있으니까 제도가 경직돼 있으니까 살짝 우회로를 뚫고 가는 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공직부패라고 하는 게 공직부패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면이 거의 없죠. 아니 지금처럼 시스템이 좀 갖춰진 사이가 되면 부패는 부패지 장점을 찾는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나쁜 점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패 종류를 많이 물어보는데 무엇보다 시험 많이 나왔던 건 회색 부패 회색 부패 거기에 제일 애매하다 이렇게 해서 회색 부패 백색 부패도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백색 부패 정부가 자꾸 뭐라 그래요? 부동산 안정화되게 돼 있어요. 절대 집 사시면 안 돼요. 얘기했어. 그렇죠? 그런데 얼추 좀 그런 분위기는 형성돼가지고 정부가 좀 체면은 약간은 세웠지만 아무튼 간에 그때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거든요. 부동산 더 오를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정부는 시정일간 부동산은 안정된다. 따라진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부가 아 이거 절단코 이건 없다. 대통령도 그런 거 했다가 욕먹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절단코 자기가 잡겠다 해놓고 못 잡았다. 이러고 이제 욕먹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런 시그널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아 이거 큰일 났네 하더라도 겉으로는 내 임기 중에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 시장에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책에 막혀서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종의 속마음은 어땠을지 몰라도 이런 거는 백색부패의 종류에 우리가 넣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고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백색부패 공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거 거짓말이었는지 신념이었는지는 또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 파악은 되고 그런데 회색부패가 약간 애매한 거 아까 이제 연간 300만원 이상 사적인 거래하지마 그랬더니 299만원 했어. 이렇게 하면 이건 뭐냐. 처벌에서는 좀 벗어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 규정한 걸 하는 거잖아. 굳이. 왜 300만원 기준을 넣겠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이상하게 내가 엮일 수 있으니까 그죠. 이상하게 엮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애누리를 두려고 300만원 이런 걸 한 거지 299만원까지는 괜찮아서 300만원이라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취지를 분명히 우리에다 이해할 수 있는데도 한 200 얼마까지는 받는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정도는 처벌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패라고 보기는 볼 수는 있고 그래서 그거를 회색부패 정도로 보는 겁니다. 회색부패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으면 이런 행동강령 정도 레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어겼다. 이런 걸 회색부패라 그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직적 부패냐 개인의 일탈형 부패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강동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130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했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일탈형 부패죠. 일탈형 부패 이거는요 거래형 부패는 아니에요. 누구를 뭘 받고 해준 게 아니고 그죠? 혼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착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개인적 부패죠? 개인적 부패 조직화된 부패도 아니고 그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규범 잘 지키는 사람이 공무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 그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지. 이 사람은 처음에 조금 했을 거야. 아마 내가 확신을 갖는 주식이 있는데 이거 될 것 같은데 내가 밑천이 없으니까 이거 살짝 좀 빌려다 쓰고 다시 벌면 원금 넣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그게 실패했겠지. 아마. 거기가 시작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또 손대고 근데 계속 마이너스가 쌓이고 가끔은 성공했을 텐데 그걸로 메꾸자니 빈틈이 있으니까 비어있는 게 있으니까 안 돼. 더 크게 한 번 해야 돼. 하다가 135까지 갔겠지. 이게 그랬겠지. 한 큐에 135을 할 일은 없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돈인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 점점 그렇게 커졌겠지. 걷잡을 수 없이. 그죠? 미치는 줄 알았을 거야. 그 사람. 오히려 적발됐을 때 후련했을지도 몰라. 개인적으로는. 이 구렁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가 몰고 간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엄격해야 돼요. 엄격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같이 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행정론이 나와요. 재무행정론이 나오는데 재무행정론 같은 경우는 재무행정론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어때요. 재무행정론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용어들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 절차 같은 것들을 좀 잘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 앞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왜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냐면 이런 이제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랑 기업의 경제운용 원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건 맞아요. 그죠? 다른 건 맞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다른 건 다르잖아요. 어떤 점이 다르죠? 일단은요. 우리 양입제출, 양출제입 들어보셨나요? 가계와 기업은요. 양입제출이에요. 그런 용어가 예전에는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 나오고 있긴 해요. 양입제출이 뭐냐면 들어오는 양을 기준으로 나갈 것을 나갈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양출제입이라고 그래요. 써야 될 걸 먼저 계산해요. 그리고 이걸 어디서 충당하지? 거꾸로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걷어야 될 돈을 뒤에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국민들은요. 그냥 이거를 내 가계에 운영하듯이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빚지면 큰일 나. 아니 물론 빚지면 좋을 건 없지. 그런데 그거를 내 집에 빚지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빚져서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이 갚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그렇게 치워내서 하는 건데 똑같진 않아요. 솔직히는 똑같진 않은데 그런데 비슷하게 여기는 거지.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기업이든 간에 왜 우리가 경제 문제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이거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냐면 왜 그래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에요. 이게 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원의 희소성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고민이 없지. 자원의 희소성이 없으면 그냥 펑펑 쓰고 살면 되지. 국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희소성 때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재정 문제에 접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시크라는 학자가 자원의 희소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희소성 부분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거기 보니까 완화된 희소성이 있어요. 완화된 희소성은 이거는 뭐예요? 완화된 희소성은 희소성이 정도가 되게 약한 겁니다. 희소성은 어쩔 수 없이 있는 현상인데 그래도 버틸만 해. 이런 정도의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이 희소성은 보통 이제 선진국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희소성이에요.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는 게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어디서든 돈을 짜내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건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희진국은요. 코로나가 더 일찍 종식됐잖아요. 왜요? 그냥 걸리고 죽을 사람 죽고 끝난 거예요. 집단 면역하고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이걸 최저한 늦춘 거잖아요. 약한 애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제 의도한 건 아니 뭐 의도가 100%는 아니었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우세종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어쨌거나 집단 면역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장 이걸 늦춘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보니까 자원도 동원할 수 있고 주사도 무료로 맞추고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딜레이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뭐냐면요. 완화된 인수성을 가진 국가는 기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업에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액이 있죠. 증액. 증액이 있고요.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가능하다. 그렇죠? 짜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어디선가 덜어내서 신규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거 PCR 검사 받는데 얼마나 해야 된다고 하지? 몇 십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원래? 우리는 다 공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막은 거예요. 국가가 막 물량 공세를 한 거지. 그렇죠? 주사도 그냥 다 공짜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슈퍼마켓을 사서 막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거예요. 밀어서 그러니까 여력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봐야 되고 후진국은 그런 여력이 북한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경 넘어들어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얘네는 인권에 대한 가치가 워낙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오고 그러면 막 사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서 넘어간 사람도 그렇게 해서 뭐 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고 막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뭐라 그러냐면 총체적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총체적 희소성인데 총체적 희소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후진국이잖아요. 후진국이 총체적 희소성에 빠져 있는 것인데 여기는 기존 사업도 유지를 못할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북한 전체 예산보다도 많아진 것 같던데 이게 그러니까 재배가 안 되지. 서로 그렇게 비교해봤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 비교를 좀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만성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외울 때요. 만성 만성적 뭐 그럴 수 있지. 희소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급성 그럼 갑자기 갑자기 뭔가 확 확 밀려오는 느낌이죠. 이게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급성이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순서대로 쓴 거예요. 희소성의 정도를 그래가지고 여기 만성적 희소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증액까지는 가능하지만 신규 사업하기에는 좀 빠듯한 정도에 빠져 있는 거고요. 급성 희소성은 기존 사업 근근히 유지하고 증액도 못하는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시크가 시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이 표를 하나 기억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5번에 답이 뭐가 됐냐면 475번에는 1번이 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성 희소성은요. 계속 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아니고 계속 사업은 해야 기존 사업 계속 사업은 하는데 증액을 못하는 정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476번에 예산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는요. 예산은 정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기 예산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머스그레이브 같은 학자도 있지만 우리 또 이제 윌다브스키 같은 학자도 있어요. 아까 시크도 있고 근데 특히 이거 관련해서는 윌다브스키 윌다브스키는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서 점증주의를 주장하잖아요. 점증주의 예산 점점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불만을 잠재우면서 뭔가 정부가 해나가는 일들에 방해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만 윌다브스키가 비판받은 것은 나중에 재정이 좀 어려워졌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경제가 마이너스를 치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비판을 받긴 했지만 정치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던 게 윌다브스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산 결정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의 결과와 집행은 정부 정책 중 가장 진보적인 성격이 이건 틀린 겁니다. 가장 보수적이에요. 기재부가 하는 거 보셨잖아요. 기재부는요. 무조건 돈 쓰면 안 돼. 그냥 이런 입장이에요. 그거는요. 요즘에 그게 언론에 많이 소개가 돼서 그렇잖아요. 재난지원금 주자 정치권이 이렇게 그건 정치적 결정이거든요. 재난지원금은. 정치적 결정인 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줬잖아요. 근데 또 자영업자들은 이걸로는 안 된다. 규탄한다. 더 줘라. 이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뭐야. 코로나 왔는데 왜 국가한테 당연하게 저걸 달라고 그래. 왜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정부 재정을 가지고 급한 데다가 어디다 쓸 것인가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익집단이 나서서 우리한테 더 줘라. 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행위인 거예요. 예산 과정에서는. 그런 겁니다. 얼마나 관철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그런 경쟁을 하는 거죠. 그죠. 예산을 어디다 쓰자.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시종일간 어때요. 쓰긴 쓰더라도 이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액수 같은 거 차단하고 최대한 이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기재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그러지만 그들은 뭐로 훈련된 거예요. 예산을 만지는 부처의 직원들로서 원래부터 훈련된 게 예산을 절감하는 거. 돈 못 쓰게 하는 거. 여기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저기 뭐야. 다른 부처에서 예산 더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걸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국회가 막 요구한다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일종의 견제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죠. 무조건 정치적으로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과잉되게 돈을 막 쓸 가능성 농후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견제장치도 하는데 되게 보수적이라는 것은 아무튼 예산 관리자들은 되게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셨을 거고요. 이게 일종의 회계 도구가 된다. 예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면 나중에 회계평가를 할 때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도구가 될 거고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창출하는 도구로 써지는 거란다.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요. 이거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도입된 게 바로 납세자 소송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입된 납세자 소송제도가 뭐가 있어요? 그게 주민 소송제입니다. 우리가 돈 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소송 걸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돈 제대로 안 쓰면 문제 삼겠다 하는 게 직접 문제 삼겠다 하는 게 주민 소송제. 그게 납세자 소송제도예요. 납세자가 소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 소송제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도입 안 돼 있죠. 그거는 국민 소송제 같은 게 그렇죠? 납세자 소송제도 이런 것도 재정 민주주의에 관련된 거고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재정 민주주의시려는 기여예요. 물론 수준이 아이디어 공모 수준에 불과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재정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477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정부 예산 지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 제도는 국회 동의를 구한다. 이건 틀린 얘기죠. 전용은 국회 동의 안 구하고요. 이용이 국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점도 재정 민주주의랑 연결되냐? 그러니까 전용은 재정 민주주의랑 거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정해준 예산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행정부 안에서 비록 행정과목이긴 하지만 행정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죠? 딴 데다 융통하는 거잖아. 누구의 동의 없이 국민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없었죠.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그게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용은 그죠? 전용은 재정 민주주의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다만 능률성을 위해서 좀 봐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용 같은 경우에는 재정 민주주의랑 관련이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한번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됐을까요? 4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480번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건 몸풀기 문제들이어서 미리 좀 해놓고 끝내려고 한 거예요. 예산 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을 오른 것 그랬는데 본질적 문제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서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거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질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게 총체주의입니다. 그런데 보수적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작년에 준 거 또 줘.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게 정치적 합리성하고 연결이 되었죠. 여기서는 이 말표현이 그렇게 되고 니스카넨에 의하면 이거는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낮다. 이렇게 했는데 관료 예산 극대화를 말한 거거든요. 니스카넨은. 그렇죠? 관료 예산 극대화. 관료들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선까지 쭉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또 했던 게 있죠. 그거를 봐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 효용함수에 따라서 권력이나 예산 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요. 다만 이 문제를 풀을 때 필요한 게 전제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공공선택론적 관점이라는 게 깔려있어요. 공공선택론은요. 1번은 틀렸다고 봐야 돼요. 아까 이게 내용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공공선택론은 경제학 베이스여서 얘네들은요. 정치적 합류성 싫어합니다. 경제적 합류성을 추구하지. 그래서 1번이 날아가야 돼. 그리고 그중에 한 학자가 니스카넨인데 니스카넨 같은 경우에 비판한 거거든요. 관료들이 돈 많이 쓰려고 한다고. 그래서 2번도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은 이건 맞는 얘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다 자기의 어떤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노력들이 모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경제현상을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보잖아요. 사익의 극대화 그런 걸로 연결해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계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런 게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것만 선택할 뿐이지. 그래서 3번을 공공선택의 관점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몸을 풀어놓고 다음 시간에는 82번째 테마부터 할 텐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문제풀이 시간을 원래 예정된 것보다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더 드는 건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형태로 갈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못 봤을 기출문제 같은 거를 한 세트로 이렇게 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 시간 다음 주 정도 하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빨리 좀 세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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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